2017년 1월의 어느 새벽, 경기 안산의 반월 육교 인근. 사람이 차에 치웠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2분 만에 구조대가 출동하는데요.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 남성.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고, 호흡과 맥박이 있지만 출혈이 컸는지 혈압이 많이 낮아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이 다급히 도착하고, 의료진도 내내 붙어서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이 남성은 4시간 만에 숨지고 맙니다. 폭설이 온 다음 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이 남성은 어쩌다 이곳을 지나게 됐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24살 대학생의 죽음,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7년 전 딱 이맘때더라고요. 영하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새벽,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24살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교통사고였던 걸까요? 일단 이게 2017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 경기 안산의 반월육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근처 도로에서 난 처음에는 사고였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달리던 차 한 대가 이 남성을 미처 못 본 건지 그대로 덮쳤고요. 그 피해자가 24살 김모 씨로 대학생이었습니다. 일단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갓길에 바로 차를 세웠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119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맥박 호흡은 있었지만 출혈이 좀 심했던 상황이고요. 결국 그날 오전 9시 반, 이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자, 일단 이게 사건이라고 볼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남성이 사망하기까지 있었던 정황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사고가 났죠. 첫 번째 사고가 나고 첫 사고를 낸 분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출동. 그래서 119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연여 사고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고를 내고 본인 차는 갓길에 있는데, 이 피해자는 도로 위에 있었어요. 그럼 도로 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갓길 쪽으로 하든 구호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신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2, 3분 뒤에 달려오던 차량이, 김 씨를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는데, 그 바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은 못 봐서 김 씨를 두 번째로 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또 다른 한 대가 또 김 씨를 또 쳐요. 그렇게 총 3번의 취임이 있었던 겁니다. 1차 충돌이 있었으면 일단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야지. 불과 몇 번 사이에 3번이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쓰러진 김 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차량으로 친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본인이 자기가 뭔가를 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지만, 창문을 내려서 고개만 살짝 보고 그대로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뺑소니죠. 그리고 1분 뒤에 세 번째로 사고를 낸 또 다른 차량이 오는데, 그대로 멈추지 않고 달렸고, 역시나 또 똑같이 그 피해자를 치고 난 이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것도 뺑소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호 조치를 안 한 첫 번째 차량, 그것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뺑소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김 씨가 숨진 거는 마지막 3차 충돌, 즉 역과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몸을 갖다가 차량 바퀴 4개가 다 이렇게 넘어서 갔던, 그 결과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에 있는 친 사람들이 구호 조치를 갖다가 했었다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는 거죠. 양 변수사님, 진짜 했었다면, 구호 조치 했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사실 경찰에 수사에 들어가서 CCTV를 봤더니, 마지막 세 번째 운전자 정모 씨입니다. 정모 씨가 그냥 간 것도 아니었고요. 사고를 일으키고 인근에 숨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구할 조치를 먼저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운전자는 힐끗 보고 그냥 갔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바로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충돌을 일으키던 정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잠적을 했지만, 경찰이 CCTV만 2만 대가량 차량을 다 봐서, 이틀 만에 결국 문제가 됐던 4명을 다 검거를 했습니다, 특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숨는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 뺑소니 사고인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차량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숨진 김 씨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도대체 여기를 왜 걸어가고 있었는가, 여기는 인적이 드문 곳인데 도대체 왜 왔는가, 이 부분을 경찰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CCTV를 살펴보다 보니까, 김 씨가 어딘가에서 출발을 했을 텐데, 그 출발지에서 여기까지 쭉 걸어왔던 게 아니라요. 원래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다가 이 육교 근처에서 갑자기 내리게 된 거란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은 김 씨 집 근처도 아니고요. 가려던 어떤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왜 택시에서 내렸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택시기사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나더니, 뒷좌석에 탄 김 씨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김 씨 뺨을 또 수차례 때리고, 그리고 또 본인이 택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폭행을 하고. 지금 택시? 네, 택시 안에 있던 소지품 나오죠. 그리고 택시 안에 있던 김 씨 소지품 또 밖으로 다 집어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어쨌건 김 씨는 다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또다시 멱살을 잡아서 또 끌어내고, 결국 길가에 버려둔 채 이 택시기사는 혼자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기사가 피해자 김 씨의 휴대전화를 버려버렸어요. 근처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마님 지인한테 연락했을 수 있는 상황을 알리든, 이걸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저 김 씨는 택시기사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외에는, 저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저 김 씨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택시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사가 손님을 저렇게 패드기를 칩니까? 저게 이제 실제 김 씨를 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버리고 간 택시기사는 43살의 이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취한 손님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고 택시비가 없다고 해서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실제로 정차 전까지는 승객 김 씨가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것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여기 내려달라고 하든가, 어디로 가달라면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휴대전화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고, 길가에 혼자 있으면서 휴대전화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도로변에 혼자 남은 김 씨가 방향 감각을 잃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차들을 불러 세워보려고 손짓을 했는데, 사실 저런 상황에서 태워주는 운전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도로를 헤매다가 결국 차량에 치인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양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처음에 택시기사, 왜 저런 폭행을 했는지, 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상하게 기록이 삭제되고 내용이 남아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 그거 다음 교대 운전자가 삭제했다, 포매됐다라고 했는데, 동료 기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택시기사가 고의로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내려준 장소도요, 화면 잠깐 잠깐씩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편도 4차선 도로고 인도도 없는 데예요. 차들 80km, 100km 달린다니까 사람 내려줄 만한 데가 아닌데, 또 택시기사는 아니다, 거기 육교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다, 그 사람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다른 택시기사들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저기가 평소에 사람을 내려주는 곳이 아니다, 누가 타고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지만, 저기 첫차 시간도 안 돼서, 그 사람은 누가 거기서 택시를 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다른 기사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요금 문제 가지고 실랑이가 있으면, 파출소 가거나 경찰에 가지. 누가 저기 손님을 끌어내려가지고 폭행을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게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저장소군요, 지금 나오는. 좀 전에 도로를 보면요, 차들 엄청 빨리 달래요. 유족들 심정은 참 황망하셨겠어요. 김 씨가 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군대에서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니만큼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대로 디자인 회사를 세우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안산에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미래 계획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새벽 4시에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 탔다가, 이런 참변 당한 겁니다. 사실상 골탕 먹어라, 먹어봐라 하면서 저기다 내려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처음에 승객을 폭행했던 폭행죄. 또 하나는 이 승객을 유기한 거. 유기해서 결국 사망했죠. 유기치사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된 건, 아까 택시 기사가 그랬지만, 난 버린 게 아니다, 옆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 유기는 인정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택시 기사는 안전하게, 승객을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 사망의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가 저기서 놓고 차를 갔다고, 저 사람이 저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거 같은데, 내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게 내가 놓고 간 거 하고, 사고하고 인과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차만 생생 달리고, 수레취에 있으면, 걷다가 좀 삐끗하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죠. 다만 이게 좀 일반적인 예측 가능성, 인과한 게 여부보다는 조금 비정형적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형 단계에 반영이 됐고, 또 일단 이 택시 기사가 나중에 결국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유족하고 합의해서, 또 유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들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징역 5년을 고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집행유예. 교수님, 뭐가 됐든 24살짜리 꿈 많은 대학생이 사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고, 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 정도 술이 취해서,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그걸 제대로 보이지 못할 정도의 사람을, 저렇게 차가 쌩쌩 다니는데, 휴대전화를 갖다 없애버리고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으로서는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드는 그런 얘기고요. 사람이 살고 하는 인생사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머피의 법칙같이, 그날 뭐가 일이 잘 안 되려니까, 술을 마셨고, 취했고, 또 저런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차에 끌려나왔고,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한 젊은이의 죽음이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포. 이란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